순자가 없으면 애들이 많은 체를 못하는구만 어? 여기 갇혔네? 어? 갇혔어? 왜 갇혔을까? 쟤는? 순자가 있어야 애들이 알아보는구만 순자가 없으면 못 알아봐 순자들도 그렇고 순자들도 그렇고 애들이 문제구만 순자가 제일 똑똑해 순자 이리와 이리 와봐 순자 안우네? 뭐 있나우네 저는 끼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삽이 한창 짧아지잖아요 순금이, 순자, 순돌이 순돌이 네가 진돗개 새끼를 낳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네가 씨바지로 온거야? 남자 씨바지로? 아직, 아직 놔봐 역시 네가 대장이야 네가 쟤들 아는 체래야 쟤들도 안 짓고 그러지? 네가 쟤들 아는 체래야 쟤들도 안 짓고 그러지? 역시 순자 최고야 아는 체래야 쟤들을 더욱더 아는 체래야 쟤들아 우선 체래야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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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